다음 달부터 3개월간 충청권에 4,460여 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됐습니다.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대전 900세대와 충남 84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. 또 내년 1월에 대전 150세대와 충남 590여 세대 등이 입주해 충청권에서는 모두 4,460여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. 국토부는 5년간의 전국 평균치를 분석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 아파트는 22%가량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도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